오늘 말씀은 3회의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3회의 11장 말씀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됨에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선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 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오 헬사랑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메라고 1절 처음 시작할 때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때라는 말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출전할 때를 무슨 정해놓고 1년에 한 번씩 출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전도서 3장 1절에 말하기를 범사의 귀환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말씀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암몬자손을 진멸하고자 하는 때 그 암몬자손을 들고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다윗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때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때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 따라서 때가 허락되어집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무슨 때 무슨 때 무슨 때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많은 때 중에 어떤 때도 있냐 전쟁을 할 때도 있다라는 말이 8절에 나오거든요 전쟁을 할 때가 있고 평화가 있을 때가 있다 그러면 왜 전쟁을 할 때가 있고 평화가 있을 때가 있다는 말을 하느냐 우리 심령이 평강이 있을 때는 어떨 때 평강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있을 땐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전쟁이 있을 때 또는 내 가정과 내 환경 속에서 뭔가 불화와 전쟁이 일어날 때는 어떤 때일까요? 내가 믿음만의 온전히 있다 할지라도 전쟁의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떤 때예요? 분명히 주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또 한 등급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는 것도 허락하고자 하실 때 심을 때가 있으면 잘하게 할 때가 있고 또 그것을 다듬어 출임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결실할 때가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를 말하고 있죠 어떤 일?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성읍과 그 나라를 지켜서 그 원수들을 대적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것을 주님이 허락하는 때가 있을 때는 그걸 통해서 선과 악을 드러내는 때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선이 드러나면 할렐루야 평안하지만 그러나 악이 드러날 때는 그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할 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과 악을 심판하는 그와 같은 때에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와 같이 전쟁을 암몬자손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암몬자손과 전쟁을 해야 할 때가 이르렀는데 그는 자기의 부하들을 내어보내고 자기는 나아가지 않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그 성읍들과 그 나라를 지키는 일을 다윗에게 맡겼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그 본분을 충실히 지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의미는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내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서 백성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인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이 몸은 하나님이 집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읍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나라로 인정하였으니까 나라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또 내가 백성이라면 또 내 집이 성읍이 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나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 더 나아가서 내 이웃 더 나아가 내 나라 주님의 것들을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다 보여주고 있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그것을 이기라고 잘 보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41절에 하시기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시험이 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시험이 들지 않게끔 우리 영혼이 계속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얼마만큼 깨어있느냐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때에 얼마만큼 내가 민감하게 준비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가고 있으니까 은혜 받고 있으니까 주님 잘 믿고 있어라고 방심하는 거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느 날 턱걸이 산 것처럼 탁 치워넣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지속이 되어졌어요 그 평강이 너무나 지속이 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아 내가 뭔가 된 것 같았어요 믿음 안에 이제 제대로 들어왔구나 제대로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었구나 그 평강과 그 감사하고 감격이 계속 되어지니까 성품도 없어졌고 주님의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치고 들어오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일하실 때 뭔가 됐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치고 들어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다윗도 이제 그만큼 용사들이 잘 자랐어요 용사들이 잘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내가 없이도 얼마든지 전쟁을 치룰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부하들만 내보낸 거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항상 백성과 성읍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 다음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육체를 가진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다윗이 예수님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다윗은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지정한 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승승장구하며 모든 전쟁에 이긴 자라 할지라도 그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약하여서 마음이 있어도 이 육신이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질 수 있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정말 잘 믿고 싶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고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 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당연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이 약한 거예요 육신이 약해서 피곤할 때 기도 잘 안 나와요 몸이 병들면 또 그 병에 시들리면 제대로 안 됩니다 옆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때문에 그것들이 내 마음에 근심이 오고 좌절이 오면 영적으로 그만큼 눌려서 영이 죽어져 가게 되어져 있어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일로 인해서 영혼이 시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와 같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안일하게 피곤할 수도 있겠죠 힘이 들을 수도 있겠고 또 용사들이 잘 싸우니까 굳이 내가 나가지 않아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궁에 남아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남아 있으므로 결국은 그는 시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은 거죠 사도 바오리 대살로니카 전서 5장 6절에 말씀하기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는 말을 합니다 깨어 있는다는 얘기는 눈을 부릅뜨려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심령이 늘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루도 온전할 수 없다라는 마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진 자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하고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늘 내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띄운 심령 이것이 근신하는 심령이죠 그렇게 내가 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어디서 은혜를 받았는가를 과거가 되면 안 됩니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가 아니라 이 은혜는 늘 내 심령에 살아 역사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믿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가 더 깊어져야 되는 거지 과거형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벌써 과거형이 되면 떨어진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진 겁니다 믿음이 한 번 믿어서 끝까지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드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그분만 구하고 찾는 사람 그 상태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두려움도 없고 염려 걱정도 없고 내 심령 안에서는 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거 이 상태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상태가 아니면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빨리 내 믿음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지 말아야 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갖고 왔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믿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늘 기도하고 깨어서 늘 주님과 교통해야 할 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가 되었을 때 전쟁에 나가지 아니한 이 모습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을 깨어 있어야겠구나 늘 깨어 있어야겠구나 왜? 미혹이 찾아오기 때문에 저녁에 다윗이 안 나갔으면 그냥 침상에서 쉬고 자기나 할 것이지 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이 옥상, 왕궁 옥상에 도대체 왜 올라갔냐 미혹됐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이 미혹받을 수 있는 틈이 열렸기 때문에 옥상으로 간 거예요 왜? 옥상에 가면 누가 보이니까 바세바에 목욕하는 것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끌림은 내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가야 되지 않아야 할 길을 내가 가는 거 그런데 그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길에서도 나에게 믿음을 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예르미야서 19장 13절에 무엇이 나타나냐 하면 예루살렘 집과 유다 왕들이 집 위에서 하늘과 가깝잖아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 산 꼭대기 아니면 집 위거든요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의 만상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다른 신에게도 예배 드리기도 하는데 집 위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이 집 옥상으로 간 것은 여우 앞에 기도를 하러 갔으면 참 다행인데 누가 이 지붕에서 기도하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집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러 올라갔을지도 모르지만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기도할 상태가 아닌 미혹받을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미혹을 허락했죠 그래서 바세바를 본 그 순간에 그는 음욕이 요동을 한 거예요 그 여인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바세바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미혹을 받았다가 아니라 그 마음이 이미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와 같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왜 그 여인이 다윗이 보일 수 있는 곳에서 목욕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미혹이 올 때 그 미혹에 왜 그 미혹을 내 앞에 놓았느냐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미혹받을 만한 마음이 되어져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벌써 유괴생각에 뚫린 거예요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은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 갔기 때문에 거기 안 갔으면 미혹을 안 받아요 그런데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왜 이거를 먹지 말랬을까 벌써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의 시작은 사람의 음룩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거기에 토다는 게 없이 무조건 순정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꼭 해야만 돼? 라는 마음을 가는 그 순간의 미혹을 받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니 뭐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니요 벌써 이미 그렇게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미혹된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한테 아니 꼭 뭐 그래야 되나 하는 마음이 올 때 아니지 하고 다시 내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것 항상 육의 생각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 그 순간에 단칼에 잘라버려야 돼 예수님을 이 정도 믿었으면 됐지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이만큼 하면 된 거 아니야? 주님이 행위를 보신다 그랬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얼만큼 섬기고자 하느냐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선악과 앞에 나아간 하와는 그걸 보니까 먹음직 포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뱀이 그때 와가지고 이거 먹어도 돼 먹어도 안 죽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물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은 세상의 생각 육체 정욕에서 올라온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보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음욕에 품게 되어진 것 그것은 육신의 생각에서부터 이미 미혹되어졌는데 그가 믿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는 왕으로서 여와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생각을 했더라면 죄를 짓지 않았겠죠 주님이 가인에게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말씀을 하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을 때 너는 그 마음을 다스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다윗이 그 여인을 보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 여인이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하고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는 이미 미혹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인을 보고 음력을 품기만 해도 가늠한 자라 라고 말씀하시죠 10편 119편 37절에 우리가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여달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눈으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고 주의 도에 그의 마음이 늘 초점이 맞춰져서 그 심령이 늘 하나님 앞에 소성케 되어지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음란에 빠질 수 있는 세상의 정력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뭔가 내 안에서 생각적으로 타협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 일어날 때 내가 십자가의 도에 말씀으로 소성되고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허탄한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과 거리가 먼 상태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고 깨어서 주 앞에 기도하시기를 추건합니다 우리는 허탄한 것을 따라가게 하도록 이 세상에 허탄한 신하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이 뭔가 그럴싸하게 믿는 것 같이 속이고 있고 그것에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심령 내 생각과 마음이 초점이 맞춰져서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만 순종해야 될 것을 설교하기보다는 교회에 열심을 내면 구원받을 것 같이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허탄한 가르침입니다 이 허탄한 가르침을 쫓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은 미혹이에요 디모델 전서 4장 이전에 망령 떼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경건해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해야 되는 것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야 하는 것은 이 허탄한 생각과 허탄한 가르침을 혹여라도 따르게 되어지면 범죄하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인에게 여왁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너는 죄의 소원이 있지만 죄를 다스려서 죄의 소원을 따르지 말라고 한 이 말씀처럼 그 마음에 일어나는 음력을 다윗이 따르지 않았더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나 그는 그 미혹받은 그 탐심 그 음력을 쫓았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죄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는 그 순간에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였을지라도 왕권을 가졌던 자일지라도 사단의 권세 아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지고 사단의 마귀의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죄의 마음이 왔을 때 그 죄의 마음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죄의 마음이 올라올 때 반드시 이 죄는 잘라버려야 하는 거예요 붙잡으면 안 됩니다 야구부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라 그런 거예요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게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건 못 되라고요? 욕심에 이끌려서 육체의 생각이 육체의 마음이 올라오는 대로 이끌리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기도도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중언부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생명이 없는 기도 입에서 그냥 허탄한 말을 쏟아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욕심이 그래서 이만큼 올라올 때 잘라버려야 되는 게 이 욕심은 계속해서 자라난다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데 그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다시 욕심을 붙잡으니까 죄를 낳은 거죠 결국은 그 죄를 낳고 죄가 더 커지어서 사망을 낳게 되어주는 겁니다 골로세서 3장 5절의 말씀 여러분들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이와 같은 육신의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골로세서 3장 5절 말씀 살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승배니라 여기서 탐심은 우상승배니라고 한국 번역에서 탐심을 집어넣는데 원어들은 이러한 것들은 우상승배니라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지금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력, 탐심 다 우상승배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지붕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기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깨어있었다면 기도를 했을 거예요 자기가 나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호와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는 기도하지 않냐고 자기 지체에 욕심을 따라서 옥상에서 지붕 위에서 다른 왕들이 우상승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붕 위에 우상승배한 곳에 자기도 똑같이 간 겁니다 여러분이 지체를 죽이지 않고 정력을 죽이지 않냐고 그 육시의 욕심을 따라가면 바로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우상승배한 것과 같은 거예요 지붕 위에 올라간 게 뭘까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높아진 거예요 주님의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나를 주장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한 거예요 내 마음이 나를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우상승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탐심이 이러한 음란한 음역들이 다 우상승배를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그가 우상승배를 하니까 자기만 죄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죄의 종으로 만들었어요 바세바도 죄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바세바도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주를 바로 섬기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그들도 다 죄를 짓고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것은 무엇으로 취한 거예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죠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 바세바를 데려왔어요 분명히 그 여인이 누군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은 이미 결혼한 여인이오 햇살한 우리 아이의 아내인 것을 다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과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양을 지금 어디로 끌고 간 거예요 사망으로 끌고 간 겁니다 심판으로 끌고 간 거예요 내가 죄의 종이 된 것에서만 그친 것도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보호하도록 내게 주님이 맡기신 영혼을 죽인 거예요 교회 목사가 하나님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말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맡긴 양떼들도 또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위협 하나를 참지 못하고 그 음력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바세바도 죄를 짓게 하였다는 거예요 바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잉태한 것을 다윗에게 와서 고합니다 그가 이것을 다윗에게 고하는 것은 하룻밤 잠자리를 하였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것을 숨기고자 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숨기고 그 여인도 숨겼어요 그걸 숨기고자 할 때 그 여인이 얼마나 그 마음에 죄의식이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레이기 20장 10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다 함께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나는 날은 우리 아내 바세바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그는 남편에게 그 일을 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의식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일까지 있느냐 그냥 그대로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죄는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맺어져서 바세바가 내가 임신하였나라 내가 아기를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은 화 있을지인 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드라라는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뭔가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의롭다고 하는 자여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알아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자들이 독사의 자식인데 바로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면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나 육지를 다니면서 전도를 해다가 그들을 데리고 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바세바를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육으로 그가 죽지 않았지만 그 영혼은 여우 앞에 범죄한 자여 율법의 심판대 앞에 노인자가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정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이 벗겨진 자가 되어지느냐가 은혜입니다 아멘 그것을 죄라고 느끼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를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죄를 가리고 싶고 나의 죄를 숨기고 싶다 그래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우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우리 폐부 깊숙한 곳까지 아시는 분이 우리 심령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시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엇을 지금 취하고 있느냐 영적으로 깨어서 전쟁을 치르고 영적으로 악한 원수들을 대적할 때 그것을 무찔러야 하는데 암본 자선 음란을 행한 그 족속들을 대하는 싸움에 그가 나아가지 않음에 결국은 자기는 음란을 행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심령 안에서 이와 같은 죄의 생각과 어떤 육신의 생각과 정욕과 이런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과의 전쟁을 싸우지 않고 그걸 그대로 둔다면 결국은 그 음력이 자라나서 죄가 장성하여 짐에 사망을 낳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열매를 맺는 게 무엇이에요? 창세의 육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서 그들이 자식을 낳으니 내피림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피림 그들은 타락한 자예요 그들은 용사로 그들은 장대한 자이지만 보기에는 장대하고 보기에는 그럴싸할지 모르지만 잘 믿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음력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안에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육체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장대하고 충만하고 뭔가 그럴싸한 모습을 갖췄다 할지라도 내피림이 나라는 거예요 타락한 자 타락한 자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내피림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으나 경건을 능력을 부인하는 예수 그리소가 주인이 되어지지 않은 자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인 걸 주님이 다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지 않고 깨어있으시네요 그죠?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라는 의미는 늘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라 이 말이요 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가르친 말씀 앞에 늘 우리가 서서 그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 길에 서고자 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위험한 게요 사람의 정이에요 저는 되게 정이 많아요 정말 정이 많아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정이 죄를 또 짓게 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좋은 걸 나누고 싶고 이게 정이에요 또 여자들은 또 모성애까지 또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때는 모성애인지 정인지 아니면 영적인 사랑인지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면서 내 신앙생활이 정으로 하는 것인가 영으로 하는 것인가 그냥 습관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참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있는 것인가 내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잘 점검하시고 혹여라도 떨어지게 하는 육의 것이 올라왔다면 당연히 내어 쫓아야 돼요 이게 전쟁이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요 안일해도 안 되고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안에 살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싸우셔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좋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저에게 너무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도 은혜 되셨습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방심하면 안 돼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그 감격하고 있는가 그 은혜 안에서 정말 내 심령이 기뻐하고 있는가 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깨어서 전쟁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것을 당당하게 대적하여서 잘라내시고 무찌르고 백성과 성욱과 나라를 지키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면 잘못 가린 거 금방 분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제가 혹 잘못 가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고 저한테 가르쳐 주셔요 왜냐하면 육신이 약하니까 우린 서로서로가 정에 넘어지기도 하고 육신의 생각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쓴소리 약은 입에는 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그것이 약약이 되어져야죠 주의 말씀을 먹을 때 그것이 씁니다 배에는 쓰나 우리에겐 약약입니다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내려놓고 돌아보며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또 세우고 또 세우셔서 이런 미혹받는 일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리아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다윗과 그 바세바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전쟁의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암몬의 전쟁이 나아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 왕궁 옥상에서 바세바로 인하여 미혹을 받은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늘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하여서 우리가 미혹받을 수 있음을 또한 깨우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그 기도하며 주 안에서 우리 안에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과 육적인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고 늘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지시고 우리가 혹여라도 육신의 생각으로 모양은 갇힌 신앙생활은 하나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는 기쁨이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혹을 받아서 영은 죽고 죄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까 심이 두렵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를 깨우게 하옵소서 잠자는 자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우리가 근신함으로 죄에 빠지고 죄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육신이 연약함으로 또 죄를 주 앞에 지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지은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바로 해게 하여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늘 정결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자로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늘 깨어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혹 죄의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회개형을 보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만을 맺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